부동산 거래가 예전 같지 않고 이사도 줄면서 1위 가구업체 한샘이 급기야 대표이사를 전격 교체하는 초강소를 뒀는데요. 40대 초반에 젊은 여성 CEO를 발탁하는 한편 한샘이 강조하는 위기탈출 카드는 프리미엄 전략입니다. 고품질의 고가 제품은 불황에도 수요가 상대적으로 탄탄하다는 건데요. 침체 가구업계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김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다이닝룸과 거실 공간에 진열된 가구. 실제 집처럼 꾸며져 직접 체험하고 가구의 활용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열된 가구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프리미엄 가구입니다. 한샘의 계열사 중 프리미엄 수입 가구를 전문으로 운영하는 한샘 넥서스의 플래그십 스토어로 수입 가구와 수입 프리미엄 건자재를 한 공간에서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가 줄면서 가구업계가 불황을 맞이했지만 역설적이게도 프리미엄 가구 수요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기 불황에도 불구하고 하이엔드 고객층은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경쟁사들이 늘어나는 만큼 고객들에게도 선택의 폭이 다양해졌고요. 저희 입장에서도 다양한 고객들의 니즈에 맞게끔 건자재나 가구 그리고 패브릭에 이르기까지 토탈 인테리어를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샘 넥서스의 지난해 매출은 전년도 대비 약 30%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80% 가까이 올랐습니다. 적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한샘이 향후 프리미엄 가구를 실적 한파 돌파구로 활용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특히 디지털 전환을 내걸었던 김진태 대표가 갑작스레 경질되고 IMM 오퍼레이션즈 그룹 대표를 맡고 있는 김유진 대표가 한샘의 새 대표로 물망에 오르면서 한샘이 새로운 전략을 내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프리미엄 가구 시장 규모도 2조 원이 넘어가고 현대리바트 신세계가사도 프리미엄에 적극 뛰어드는 상황. 최근에는 이탈리아 초프리미엄 가구 업체가 한국의 플래그십 스토어를 오픈하면서 침체된 가구 시장에서 프리미엄 가구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1981년생 40대 초반의 젊은 CEO와 함께 새로운 도전에 나선 한샘이 적자 행진을 깨고 프리미엄을 필두로 다시 시장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김소연입니다.